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매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인사바들처럼 수험생 여러분들도 수능이랑 경기에 최선을 다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.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!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! 숙소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매 경기 최선을 다하는 인사바들처럼 추원도 안 남았는데 수험생 여러분들도 수능이랑 경기 수험생 여러분들도 수능이 나한테 최선을 다하는 인사바들처럼 아 진짜 언니 제일 짧은 거 아니에요? 수험생 여러분들도 수능이나 경기에 오케이 오케이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 경기 최선을 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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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갖다 준다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